아 진짜 안보인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와 화질이... 화질이 미쳤습니다. 네 지금 엠보닉의 RG40XXH 4인치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게임기가 도착했구요. 최근에 나온거구요. 요거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GBA ESP 그죠.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모드 하려고 주문했는데 왔네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게임보이...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요게 화면이 진짜 구리더라구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너무 안좋아서 요거를 가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모드를 시작해 볼게요. 이게 알리에서 주문했는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구요. 이 IPS 디스플레이가 30불인가 그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교체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요거 영상으로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이게 제일 밝은 상태거든요. 이즈플래시 카드가 있고 이게 제일 밝은거고 어두우면 진짜 안보여요. 이게 제일 밝은거에요. 2단계 조절밖에 안되구요. 이건 뭐 간신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가뜩이나 노안이 와서 힘든데. 교체해 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 실행을 해보고 요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안보이죠. 소리는 이 정도. 진짜 안보인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피드백 잘 해달라는 그런게 있구요. 떨렁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 있습니다. 잘 맞아야 될텐데. 짜잔. 오우. 묵직한데요 나름. 무기염 있는게 꽤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뭐든 장비빨이죠. 그쵸. 지금 분해를 하고 있구요. 뭐 사실 이거는 어려운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쉽습니다. 되게 확실히 오래되가지고 이 안에는 섞었습니다. 어? 요거를? 아 여기 고무패킹 있구나. 고무패킹이 가리고 있겠죠? 있습니다. 드디어 오우. 아 요렇게 되겠구나. 요렇게. 리본 케이블이 저 뒤쪽으로. 아래 꼬여 있구나. 음. 이제 이걸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Y자 나사를 다섯 군데. 이렇게 결합해서. 야 이거 쉽지가 않네. 아 너무 힘드네요. 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다스 다스. 아 좋아. 완벽합니다. 자 이쪽은 고무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에는 그냥 바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자 이제. 요것만 끼워주면 됩니다. 보드만. 끼워주면 되는데. 일단 한번 켜보고. 조립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켜주면. 진짜. 엄청 짜증 날 것 같은데. 엄청 선명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야. 좋다. 완전 새로운 게임기 같은데요. 아. 지금 카트리지가 없구나. 오케이. 정상 작동 확인했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빠뜨린거 없겠지. 됐고. 어. 전면. 전면나사. 다 됐고요. 이제 배터리 끼우고 마무리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캣 이건 십자고 왜 나사가 세 개가 이렇게 많이 남지? 이 안에 나사를 안 낀 것 같아요. 안에도 나사가 세 개가 너무 뜨거운 거 안되겠다 떼고 묻었고 이거를 이거 근데 너무 잘 안보여요 됐습니다. 성공 성공 이렇게 붙었어요 별거 없네 근데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밝기 조절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너무 거만한 이렇게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손이 떨렸는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지 카트리지를 믿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대망의 시간 두둥 과연 되죠 잘 작동하고요 0 1 2 3 4 5 6 7 18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8 11 10 10 11 10 11 17 15 15단계? 더 이상 더 밝을 수는 없다 요거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영상이랑 바로 해가지고 일반 LCD 랑 IPS 패널이랑 밝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슈퍼마리오로 할게요 헌신발점? 아마 이거 비교하면 깔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성공했습니다 납땡까지 심지어 뿌듯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뿌듯해 약간 근데 RPS가 약간 붉은끼가 있네요 빅토리데 아소구 와 화질이 미쳤습니다 저 크레모는 강아지 человека 특별히 wilderness babكم 저는 여기서 place으로